시청자 여러분, 담당의 중록원은 정문하고 후문으로 테마가 바뀝니다. 정문은 진짜로 홍콩객, 홍콩객이란 NG 아닙니다. 홍콩하고 손님객자를 써서 대만 사람하고 중하 쪽에서 중국인들하고 많이 오고 부산에 가야 일본인들이 많아요. 여기는 후문인데 거기는 진짜 중록원이에요. 왕대로, 송대로 완전히 중립욕을 즐길 수 있는 녹지처럼 만들어놓은 엄청난 돼지고 숲이고 여기는 경복궁 비원처럼 경예루처럼 여기 비치면 자그마한 소정자의 저런 분수가 있고 그래요. 테마가 전혀 달라요, 주제가. 지금 따라 들어오시겠습니다. 여기가 후문이에요. 여기 몇 표는 다 끊어야 되거든. 정문, 후문 다. 우리는 표를 끊어놓은 거예요, 지금. 표를 줘야지. 누구를 주는데. 아, 그냥.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 뷰가. 와,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여기서. 이리 왔나. 또 사진 찍자. 이 뷰가. 이야, 내가 금방 경복궁 비원처럼 그렇다는데. 들어오니까 더 화려하네. 하늘이 진짜 예술이다. 약간 이쪽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조금만 더 나오세요. 네, 됐습니다. 찍겠습니다. 우린 제가 시킨 대로예요. 너무 좋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걸어봅시다. 정면으로. 아니, 저쪽 길로 가려면 우리는 어디로... 아, 절로 걸어갈 수 있네, 소로길로. 이야, 참 멋있다. 거기는 대가 중심이었고, 여기는 풍광이에요. 그런데 대가 빠질 수는 없잖아. 중록원인데. 정문하고 후문은 전혀 달라요. 지금 해주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하늘이 진짜 크레이지한 것 같아요. 미친 뷰 같아요. 특히 명올이가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화면 자체가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가 요리로 갈 건지... 아, 여기로 가자. 여기 지금 비포장이니까 조금 질어요. 이렇게 해서 저기로 들어가야 되거든. 저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 여러분한테 요 뷰를 보여주려고 가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 우리는 여기 진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걷는 거예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하고. 여기가 담양의 중록원입니다. 와, 이거 금화님이 좋아하시겠다. 아니, 등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무슨 고정시대에, 완전 고정시대에. 저 설아 얼굴 한 번 봐요. 얼었죠. 추워서. 오늘 또 못 부린다고 슬립하게 입었어요. 여기 뷰 하나하나가 진짜 아트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정말 멋있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요렇게... 혜주가 한 번 비춰봐 봐, 여기를. 요렇게. 와, 진짜 예쁘네요. 와... 저기 스님들 계신 곳도 요렇게 참 아름답다. 진짜 그림 풍광이 참 예쁘죠. 여기서 이제 데크로드를 조금 걷습니다. 대나무 밭을 사이에 두고. 정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추워요, 오늘. 이게 지금 물보라돼, 이게. 물보라. 물보라. 여긴 비포장이라도 이런데는, 요런 데는 괜찮아. 돌을 깔았기 때문에. 아니, 이 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 말이 뭐 필요하겠어요? 길을 걸을 때. 길 따라 걷기만 하면 되지. 여기는 저희들이 처음 온 길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 곳이 아니에요. 정문은 금화하고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사전 답사장. 여기는 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희들이 가다 보면 정문에서 만났던 곳 있죠. 아까 배 군장님이 절로 내려가면 된다. 거기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이 동네 분들은 산책 삼아 들어오면 어느 길을 선택하든 정문이든 후문이든 같은 동네겠죠. 물고기가 있을 법한데 안 보이네. 옛날부터 함량이라면 양자가 붙죠. 담량이라면 양자가 붙잖아요. 그런 데는 곡창지대가 많아. 변양자가 많잖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은 후문이에요. 후문에서 바라본 아름다움이고 어떻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지. 그래, 너는 야, 이러면 앞을 비춰줘야지. 아니, 연못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지. 이야, 기가... 섬이네요, 진짜. 여기 길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쁘네요. 저희들이 초행이다 보니까 어디에 무슨 건물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곳곳에 한옥 이런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있으니 우와, 또 여기는 막 우와, 여기가 우와, 괜찮은데요. 아, 우와. 으귀 kab Dash. 이야... 이야... 원래 쓰는 잘 들어온다. 저는 정문하고 후문을 선택해서 가라면 저는 후문을 다녀고 선택합니다. 저는 대나무 이런 거, 아까 왕대는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선비들의 기계와 절개와서. 그런데 너무 많아. 저게 밥으로 마디를 자르면 국민들이 1인당 몇 그릇씩 먹을 수 있을까요? 이 계산을 하니까 머리가 아파. 저쪽에서 걸어오면서부터 여기 영빈관이라 적혀있는데, 이게 호텔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호텔 영빈원 이래 적혀있는데, 이게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거, 저 복장하고, 그래서 제가 삿갓하고 여기로 와본 거죠. 이야, 이 풍광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영빈관, 호텔 같아요. 우와, 아니 저 하늘하고, 이야, 기가 막혀있어요. 이야, 진짜 이 길이 너무 이쁘네요. 부영님, 놀러와요. 못 살겠다, 이게. 우리끼리만 보기에는 놀러와요. 놀러와서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이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라 하시는구나. 금방도 외국인들이 지나가던데,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시거든. 외국인들은. 이야, 제가 교육관을 짓고 가지면 이렇게 할 겁니다. 녹지가 많게 해서 숲속에, 내 미래의 교육관을 보는 것 같네요. 네,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이뻐요. 저기 저 산하고, 이야, 기가 막힌다, 저 산은. 추월산입니다, 이름이. 추월산입니다, 월산입니다. 추월산. 이 친구가 또, 이쪽, 자기 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아줌마, 바운드리가 뭐고? 나우바리. 나우바리는 뭐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다 벼려놨어요. 추월산. 우리가 지리산에 있는, 우리가 누구? 추설따. 그렇지, 추설따는 아이가? 추월산, 추설따. 또, 항해도, 구월산에, 목단설. 이야, 설아. 추설따. 그 다음에 목단설, 설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관련도 없어. 전혀 0.1%예요. 관련도 없어. 아, 여기 이제 채움먹으니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전체가 영빈관이라는 한옥 호텔 로드예요. 길이에요. 아니, 이런 길을 봤나? 와. 우리 사진 하나 찍자. 이 소나무 상대로. 아니, 미친 뷰 같아. 머리도 있잖아. 백운장이 모자 썼어, 물론. 나는 너희들은 모른다. 이쪽에서 찍어줘야 돼. 자네들 둘이가. 이 뷰를. 너무 멋있다, 아름답고, 진짜로 최고의 뷰입니다. 거기에다 저한테 비치는 저 하늘에 미친 저 풍광은 대나무하고, 구름하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해주가 비치는 이 뒤로 봐봐, 묘라. 이 첨화하고 걸려있는. 내가 그래서 경복궁, 비원, 경회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가죠. 영빈강 호텔 길을 돌아서 아름다운 뷰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다시 유턴에서 이 후문 쪽에 숨어있는 액기스, 그리고 숨어있는 풍광과 비경들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다. 자, 엽서에 나올 법한 그런 뷰인 것 같아요. 금방 해주가 잡아준 기와의 차마 끝하고 하늘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저로서도. 저희들은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머리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막 귀하고 볼이 찢어질 듯이 차가워요. 굉장히 추워요. 아니, 여기는 테마 자체를 이쁜 정도가 아니에요. 해줘야, 이리 와봐봐. 한번 봐봐, 하늘하고. 저게 추월산이란다. 이야, 참 아까 그 외국인 아름다운 분, 아가씨 둘이 내려가던 뒤, 내려가던 뒤 이런들. 내가 지금 얼어서 그래요. 입술이 너무 추워요. 내려가던 뒤, 노르웨이 분들 같더라고. 그런 노르웨이 쪽이나 그런 쪽. 외국인들은 이런데 작은 소로길을 걷더라도 꼭 배낭을 맵니다. 자기 물하고 트레킹하고 간단한 업옷 같은 거, 옷하고 이런 걸 다 갖고 다닙니다. 목도리 이런 거. 여기 이 길은 모르겠어요. 동인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래 아름다운 길은 신라호텔에 들어가도 이런 건 조금 못 느끼거든요. 저게 무슨 뜻인데? 햇볕하고 비우가. 해주가 이렇게 너무 좋대요. 그럼 한 번 볼게요. 진짜 좋은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농담이고, 농담이고. 해주가 반할 만한 비우예요. 구름하고. 지금 또 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게 목적이니까 사색하고 사유하고 산책하는 것.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새소리하고 저기 대나무 터널처럼 비치는 데는 참 멋있다. 여기가 한옥 체험자입니다. 이 새소리가 방송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새소리가 아름다워요. 터널 같아요. 터널. 물. 왕대. 그 다음에 앞에 소나무. 정말 멋있어요.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올라가시겠습니다. 이 길 자체가 너무 예뻐요. 아름답고. 1박 2일 팀이 여기 왔다 갔다 하네. 1박 2일 팀도 복이 많아. 여기는 입구 막아놨고. 저희들은 걷는 건 또 잘하지 않습니까. 묘울이는 자꾸 조는데 쪼롬이 앉아서 사진을 찍자. 그거는 부산대교나 남해대교 같은 거 있지. 남해대교 가면 이렇게 가고 옆으로 찍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 올리고 이런 거. 이러면서 이래가 썩소 날리면서 이런 거. 이래 이래. 이래가 한 달씩 내고. 이래 아줌마들. 봐 정문 적혀 있잖아. 정문. 아니 우리는 이래가 돌아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바로 옆으로.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 아니겠지요. 다 싫어해요. 지금 너무 춥고 너무 많이 걸어서 자 이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쪽 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웃는데 너 어디로 가니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이렇게 왜 웃는데 이렇게 뭐라고 아니 이래 돌아가는 거 맞잖아 왜 그래 왜냐하면 저쪽 길은 우리가 갔다 온 길이잖아 저기까지는 우리가 걸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왜 웃는데 너무 한참을 놀아서요. 그 말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쪽으로 왔잖아 저쪽 길로 가려고 돌고 제가 있었지만 저도 사실은 좀 유치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 선조들이 조상들하고 선조들이 저만큼 위대했던 거예요. 멋스럽게 사셨죠. 멋스럽게 사셨죠. 최고였죠. 전 세계에 온돌문화를 없었으니까 일본이 다 따라하는 거거든 다리가 금방 흘리셨나요 유청해서 풀려요 너무 많이 돌아오셔서 한동안 안 걸으셔서 그런 거 같죠 한동안 안 걸었어요 우리 크게 떠난 곳이 없구나 그렇구나 정문에 또 정문에서 있잖아 뭐고 중록원 그 정문에서 금하고 오늘 걸었던 길은 다 걸었거든 그때도 진짜 추웠다 진짜 추웠어요 방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무슨 장비가 그냥 잠깐 현장 답사차 왔어요 너무 이뻐요 지금 입술이 얼어가지고 현장 답사차 우리가 여기로 한번 가보자 아까 여기로 올라왔거든 아니 여기로 왔었어 저리로 올라왔으니까 저 우측으로 가보자 여기 오죽이잖아 오죽 아니요 오죽은 크면 오죽은 크면 이거보다 더 커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골개가 새까맞잖아요 이게 오죽할 때 까마귀 였지 않습니까 오죽 또 하나 가면 노교에서 백훈장님이 만약에 까마귀 였지 거물로 쓰면 우리 다 죽는다 농담이야 이게 오죽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대나무 아니 여기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뷰가 지금 심상치 않아 아니 저 한번 싹 비춰주셔야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비춰주세요 오죽을 좀 많이 심어놨으면 좋았는데 이런 게 오죽 나는 거예요 까마귀 였자 써서 배나무 죽자 써서 검은 대나무 다 사군자 정원이네요 사군자 정원이네요 아 또 사군자 정원이라네 아 우리가 또 우리가 누여 건달이잖아요 건달이 군자처럼 사는 거 아이가 군자 할 때 사군자 군자 선비 그다음에 건달 다 협객들 아이가 사람 살려주는 후문으로 왔어야 돼 후문으로 절로 해갖고 또 가는 소로끼리 있네 이렇게 이렇게 야 근데 우리는 왜 이쪽 길이 안 나왔었지 아까 위로 가서 이쪽으로 우리가 너무 짧게 들어가서 막아나오 우리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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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망토 날리듯이 날립니다 야 저 하늘하고 참 내 생각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도 이쁘고 아름답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후문에는 오늘 하늘이 진짜 압권이에요 이런 것도 일부러 안 뽑잖아요 하나하나가 자연이라서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 한옥이 진짜 아름다워 진짜 멋있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야종은 저희들이 점점 걸음이 빨라지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빨리 주차장으로 추워서 지금 코가 깨질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정말 좌회전 하늘이 예쁜 정도가 여기는 컨셉이 고풍스러운 기화집이 많고 마치 고궁처럼 하동에 있는 그 어디죠 토지 찍은 데 있잖아요 최찬반대 그래 우측으로 가자 우리 안 왔던 길로 와 혜주야 와 말이 안 나와 저 하늘을 안 봐라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이게 가자 지금 이 바람이 보입니까 머리가 우리는 산 넘고 물 건너서 찍긴 하지만 너무나 추운 날에 좀 많이 이렇게 찍어요 그 좋은 날 다 놔두고 콧물이 흐르다 흐르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순간이나마 따뜻한 추억여행을 하고 싶거든 담양으로 오세요 중록원으로 중록원 정문 갔다가 후문으로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눈알이 빠지려고 합니다 아파서 바람 때문에 그래도 근달 정신으로 욱구멍하게 찍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지 많은 데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은 데는 처음 봤어요. 추우면 뒤집어서 제가 도인으로서 제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자들이 혹사당하는 게 행복하지만 너무 좋아요. 끓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노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끓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 바람, 하늘, 물, 새소리, 나무가 주는 윤택함 이런 거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춥다고 웅크리면 뭐 됩니까? 우리나라 국운도 이와 같을지인데 웅크리고 있으면 뭐예요? 진짜 무지무지 추워요. 정문으로 해서 중록원 담량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어요. 화면에 남을 만한 그리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춥지만 후문까지 투어를 다 끝냈습니다. 맞죠? 지금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여기서 한 2km, 3km 역내에 있어요. 네. 메타 세카이어 길로 가로수 500m 길로 거기도 진짜로 멋있는 명소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거기를 마지막 촬영기로 해서 후문 촬영을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노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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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